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1시 20분까지만 달리고 1시 20분부터 또 뒤풀이 할게요 뒤풀이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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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자 자 플라즈마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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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역시 사빙은 좀 사빙은 좀 이렇게 바이크가 치고 나가면 역시 따라잡기가 좀 번거로워요 진짜 사빙은 확실히 바이크가 좋은 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